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일명 이액관을 폭로해가지고 여권 진영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청래는 느닷없이 18일 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뜻이라면서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라는 사실을 폭로했고 자신의 sns에다가 이액관이 찾아왔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라고 적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측에서 나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청래는 자신은 컷오프 때도 탈당한 적이 없다면서 내 사전에 탈당하고 이유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면서 당을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참 많이 힘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버티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하루 꺾이는 무릎을 바로 세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정청래는 인생사가 힘들다. 이러다가 또 잘리겠지라고 하면서 당이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당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지난 컷오프태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정청래의 입이 문제였는데 정청래는 지난 10월 달에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판을 했고 사찰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격렬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계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크게 당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서둘러서 불교계의 숙원이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괴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정청래 본인도 두 차례나 사과를 했지만 불교계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정청래 발언에 대해서 대리사과를 하기도 했고 정청래 본인도 조계사를 찾아가지고 사과 방문을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으며 불교계에서는 정청래가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당에서 제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정청래가 그렇게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등산을 할 때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이 별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찰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등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찰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 사찰을 둘러보는 것도 아닌데 통행료를 도대체 왜 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가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 역시나 문제는 이 사람의 입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불교계에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청래 입이 아시다시피 필터링이 안 되는 입이어가지고 통행세네 봉이 김선달이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교계부터 반발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과특별위원회까지 만들 일인가 좀 싶어요. 전 태어나서 사과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뭐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여파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30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단체로 조개사를 찾아서 참외의 108배를 올리는 등 온갖 쇼를 다 하면서 불교계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불쾌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태가 수습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해관 측에서 정청래를 찾아가지고 당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무튼 뭐 이왕같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청래가 용어의 선택을 좀 잘못하긴 했지만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데 불교계가 이렇게까지 불쾌해하면서 이 난리를 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도 그거를 달래겠다라고 때거지로 몰려가가지고 108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를 구걸하는 모습도 솔직히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 표를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좀 빡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자기를 폐급 취급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정청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실제로 지난 연말에 이재명의 책을 읽으면서 흐느꼈다라는 이런 눈물의 똥꼬쇼까지 선보였으며 정청래는 작년 말에 인간 이재명을 읽었다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하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토록 처절한 소사가 있었을까 이토록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또 있을까라면서 아주 찬양을 했으며 유능한 소설과라도 이와 같은 삶을 엮어낼 수가 있을까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면서 흐느끼며 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받은 편지까지 소개하면서 자신은 또 하나의 이재명이 되겠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빨아줬는데 지금 너 때문에 표 떨어지니까 꺼지라고 하니까 정청래는 당연히 빡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관을 폭로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번에 정청래가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니까 여권 진영이 술렁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예 대놓고 여권 진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성도가 높은데 도대체 정청래가 뭘 잘못했길래 이재명 측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깨분들이 많이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서는 정청래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가 불교계를 향한 정청래의 발언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게 없더라도 선거철이니까 불교 표심을 생각해서 나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을 했고 정청래가 나가면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당선에 유리할 것 같은가 정청래를 비주료로 만들고 당권 잡은 것들 민주당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뻔히 봤는데 그것도 눈에 가시니까 이참에 나가라고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아니라 알아서 탈당을 하라 라는 의견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여권 진영의 지지자들이 산적이라고 할 것을 김선달이라고 해줬으면 점잖게 말한 것이다 종교를 특권을 아는 무리들을 선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정청래보다 당에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선당우사의 표본이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정청래를 지키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정청래 문제로 당에 분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정청래 얘기는 언급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보입니다 반면에 대깨문들이 아닌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청래의 말대로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그리도 그 주둥아리 놀리는 거 조심하라고 경고의 것만 무실하더니 제대로 걸렸구나 국회의원쯤 되면은 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막 살았던 대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수십 년 동안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면서 먹고 살더니 이제는 같은 당 안에서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번 기회에 머리를 깎고 회개하면서 살거라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해관이라든가 민주당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이다 또 착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삐뚤어진 사고라 언행이 문제이고 왜 당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좀 하시라 당신이 하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더 힘들다 문제를 일으키면은 옛 선비들은 곧 낙향도 잘 하더만 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사찰 입장료는 절 입구에서 받아야 맞다 절에 들르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다라고 불교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탈당하라고 압박하는 놈들도 정상이냐 그걸 달래겠다라고 108배를 하고 표구걸 거렁뱅이들이 한국 정치인들이라니 진짜로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국민의힘이 윤해강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그렇게 비웃고 당이 콩가루라고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들 차례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갑자기 조만 대장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